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핑구의 날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안막인데요. 제가 8월에 구매했으니까 약 3개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장단점이 파악이 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막이를 사기 전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혹시 더 빨래거리가 되는게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달에 49,900원인가 이렇게 렌털비를 해서 48개월을 사용하는데 제휴카드 써서 한달에 13,000원 빼니까 49,000원에 13,000원 빼면 37,000원 36,000원 요정도 되겠네요. 그정도로 48개월간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서울스타일 영상공모전을 소개할까 합니다. 상금이 무려 3650만원이 됩니다. 요즘에 영상촬영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한번 이번기회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참가상도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실까요? 서울스타일 영상공모전 상금은 3650만원이구요. 문의는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장단점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층간소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용해서 괜찮았구요.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뒤에 전원호도만 연결합은 되구요. 밑에 패드는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 마사지 안막인데요. 여기는 발을 조여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가지고 너무 꽉 조여서 힘들었는데 조절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이 안막이는 보시다시피 롤이 굵은 롤이 척추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헤드커버는 잠깐 뒤로 제껴 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안막이 롤이 들어가면서 등을 해주고 목까지 그 다음에 골반까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열 기능이 있는데요. 온열 기능은 제가 막상 사용해 보니까 완사이클이 15분인데 15분이 다 되도록 온열 기능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거의 미지근한 정도도 안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손 안마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 잘 사용하지는 않구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안마를 받다 보니까 특별히 너무 피곤할 때는 사용하는데 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사용하기도 잘 사용하지는 않구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목부터 골반까지 그 다음에 다리까지 전신을 다 마사지를 해줍니다. 커버를 제가 지금 살짝 뒤로 제껴 놨는데요. 이렇게 목 커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은 리모컨을 보시면 제가 자동모드로 4단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중력하고 온열 기능을 잘 안되지만 그래도 온열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약 15분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손님이 오면 멈춰야 되잖아요. 이 빨간색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안마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구매했는데 후회하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층간소음도 걱정 없고 사용하는 것도 편리하고 15분 완사이클 돌면 피로가 풀리고 그래서 괜찮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마기를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린 것을 참조하셔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핑구의 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